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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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ㄹㅇ 어? 뭐야? 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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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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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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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결승전 수 5 로드립전 5 갑니다 파이팅이요 잡시다 파이팅 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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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mma ㄹㅇ ㄹㅇ ㅇ 나이스 가봐 흔들어 와 직부 한명 와 이게? 사사사사사 흔들어 흔들어 칠팔 아니야 뒤에 이제 할게요 죽였어 세게 자 한번 드셔야되요 조심 지금 아 아 괜찮아 일단 제 가능해요 나 부스터가 어디갔어 잔다 잘 안될듯 2,3사도 돼 나이스 깨고 1,2,3 Speed 50 나이스 나이스 끄이 이,3 나이줴청 화이팅 화이팅 뭐야 오 뜯어왔다 어 빠지마 이게 멀어요 아 죽었어요 어 뭐야 아 죽었다 저 원투 큰일나면 원투 해야되데 어 나도 안되는데 네 재수없어 네 지금 지금 재수가 없어요 나 1을 치게 할게 네 죽어 오면 넣어봐 1 안될 수도 있어 자요 저게 막아? 저게 막아? 아 빠졌다 뒤로 잡을게 내가 죽여야되고 다 빠트렸고 아 안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나이스 가봐 트윗이 덜있게 트윗이 덜있게 딜 딜 딜 딜 죽였어 봐봐 나이스 쏜다 thought Ze 저빈 나이스 짠다 jing Syn 딜 일을 grew up 딜 네 지 Airport 승 앞에서 앞에서 간다 앞에서 지금 저 사도 위치에 한 사람 됐든 자요 다른만 해줘 2,3,3 맞은데 다웃도지 타 이거 1,4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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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점수과 작업이야 아 1,4,1,4 뭐여 아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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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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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아 아 지금 다 그리고 다 왔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어... 차 돌았다... 괜찮아 괜찮아 말해볼게요 다 믿어보려고 아...픽 뭐야 1등 안 들여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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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루치인트 해야겠다 답이 없네 아...까비 핵 맞았어 아 슬루치인트 해야겠다 잠시만 안 들여져 아...까비 use 주님 어...까비 아...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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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셀기만 나이스 담반이 여기가 8구에요 이거 여기가 8구에요 이거 앞에서 간다 1라운드 1가능 여기가능해요 1구에요 1라운드 아 이게 막히네 쏘리 쏘리 1상 집중하자 화이팅 화이팅 다 죽었다 안죽었어요 다음 휴대전 망치 이쁘 좋아 야, 와네 와네 붙어 볼게 아 아 아 나머지 아 아 아 아 아 아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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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예 잠깐잠깐 모르고 스피드인지 알고 나 8등으로 출발할게 습관적으로 유 커팅쳤다 쟤 누구야 아 아 아 말리기하네 진짜 로드립 승자 엔전 2대1로 해야죠 1대1은 좀 그렇고 2대1으로 가고 승강합시다 다 뭉쳐있어 어이 뭐야 이 차 뒤뚱뒱뒱거리는 진짜 존나 말린다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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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 아 뭐야 밀려가지고 드림나왔어 드림나왔어 밀려서 드림나가는건 상관없어 네 밀어줄게 네 보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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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튀겨놨어 나이스 이제 붙어야돼 우리 네 1등만 해봐 일단 차가 1만 1만 됐어 됐어 예치 안된다 아 밀렸다 아 밀렸다 아 여기까지 다 됐어 안됐나 까비 까비 아 잘한다 형님 그 5 아 아 아 아 포지션이 주지 울렸다 여기까지 와서 쓸 거겠네 폴 조심 나이스 형 괜찮 팔 좀 멀어요 티키는거 조심 넵 팔 좀 많이 멀어요 와.. 밀어졌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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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이득 이득 가봐 가봐 에프트가 빠이나맞았어 인정할래? 안 빠졌어 3등이 살짝살짝 쳐져야 돼 나이스 죽었다 1,2등 보내고 3등이 치고 뒤에 막아놨어 하나 오른쪽 오케이 일단 어 또 하나만 약간 음 그들만 조심하면 될 것 같다 뭔토만 안됨거든 불만 조심 weak 이거 나와봤어 되게 빨라 이거 원투만 깨봐 원투만 네 이상한거 취해도 돼 어? 미안 어? 아 이거 안됐네 어 잠깐만 안되도 돼 이거 아 소리 하하 영이 나이스 나이스 사빴어 사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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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빙간다 첵 사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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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혀? 다했어 1명 1명 순종하겠는데 그래서 이 맵 프라스마가 더 좋지 괜찮은데 나이스 그냥 가봐요 여기 좀 버텨봐 2-3-3 안주면 되겠다 100m 2-3-3 안주면 돼 2-3-3 안되네 이거 이거 내가 먼저 갈게 아 잠시만 밀렸다 자 아 빠져라 오 나이스 아 못 받았네 아 작전이 좋은데? 어 부키가 저게 맞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빵이 쎄가지고 아프면 안돼 아 맞다 습관적 문제 키나이스 오 인사 올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좋아 이 좋아 오 오 저 할게요 여기 봐 어이 씨 소리 괜찮아 괜찮아 어 진짜 안타지네 게임 터졌어 죽어 막았다 막았다 아니 아니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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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해봐 해봐 순이 개선지 순이 괜찮아 순이 괜찮아 나 올라가볼게 최대한 8등 속도 빨라가지고 7등만 해볼게 7등 된다 이거 7등 올라왔어 7등이요 이제 뭐야 요즘에 라인크림 1, 9만 해줘 1, 9만 해주면 좋을까 10등 2, 9만 해주면 10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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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등 나이스 나이스 완벽하다 이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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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좋을까? 호화다 어떠십니까? 호화다 가자 오케이 나 레드팀이다 헷갈리지마 나도 왔어 티미나 가봐 티미나 괜찮아 뒤있어 끝까지 티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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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놨어 와봐 와봐 죽여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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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만 잡으면 개꿀 1등만 잡으면 돼 1등하다는 가정하여 생각해 나 익시드 채워갈게 이제 저 채워야 돼요 흐면 잡아주면 좋게 1등하면 진짜 좋아요 익시드 차이나서 툴 것 같은데 아 아 잠깐만 어 뭐야 이거 1등 뺏었는데 어 잠깐만 뭐요 아 아 죄송 아 죄송 빠비 어쩔 수 없지 뭐 다했어 그래도 지금 4대1 아니에요 어 1대4 다 이겨야 돼 이제 아 이게 끌리냐 너무 큰일 났다고 진짜 앞으로 더 많은 내전이 있다 편하게 해라 방산 잡으면 몰라 또 끝까지 해보자 1등 먹을게 자 1등 5등 1등 1등 2등 1등 아 틀어졌다 나이스 탔어? 수위 좋아 7,8 고정이야 차차차차 나이스 수위 좋아 괜찮아 예 천천히 뒤 없어 한 번 2등이 스탑 한 번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 어 부셔가 피하는데 2,3,5,7도 된다 끝까지 피어나간다 아르테비스 2,3,5,7 2,3,5,7,2,3,4,2,3,4 안전하게 나이스 이겼다 이거 원투 나이스 조금 우리 침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이스 침착하게 해야돼 우리는 침착하게 하면 최강이야 가보자 진지 진지해 그 맛에 하는거지 원래 그 맛에 하는거다 파이팅 파이팅 쓸게 아이고 괜찮아 소바는 괜찮아 죽으면 안되겠네 여기서 코너 돌면서 마지막 익시 딱 쓰는거 흥미야 가봐 예 빠지지만 말고 어차피 상대가 빠질 수 있어서 몰라 상대가 빠졌다는데 나이스 빠지는게 진짜 못따라오거든 상대가 빠지면 괜찮아 아직 아무것도 있어 그럼 그냥 그대로가 뒤에 왔어 예 뼈 또하나 나이스 약간 맞았는데 뒤에 약간 멀어요 8대가 좀 많이 멀고 그대로 잡았어요 일단 띵탔어 1등 도전 되겠다 나이스 순위 좋아 천천히 이제 나이스 순위 먹어줘야돼 네 그 안령이가 4등한다 마인드로 와줘야돼 2,3,4 대 1 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먹었어 2등 크메야 봐봐 커버 치줄게 네 마지막 2시등 아 빠졌다 아 빠졌다 끝까지 해봐 아 나 빠졌다 저? 저 살았어요 일단 꽤 보여 오케이 3등만 해라 오케이 1,3만 하자 아 쏘리 쏘리 나 빠졌다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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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쏘리 진짜 큰일날 뻔했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다행이다 순위 먹어 나이스 나이스 3,4 제눈소 하자 제눈소 제눈소 어때? 예 오케오케 제눈소하고 마지막은 하고 생각하자 와 미치겠다 오케 파이팅 이기자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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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내 올라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 약간 죽어 가볼래? 나 내가 나갔어요 네 내가 갈게 아 죽었다 아까 나이스 나 1등 그냥 포터만 갈게 나이스 이거 빨리면 가봐 비켜줄게 하나 둘 셋 가 그렇지 일단 2등으로 먼저 가요 오케 내가 2등으로 갈게 아니 이쪽 가 제발 가 봐 현민이 보내 현민이 보내 현민이 러는 보내 오케오케 나이스 나이스 эт arent 66 개섭다 아르비 저기 내리막 지름길만 집중해줘 다들 내리막 지름길 잘타야되 바하 GO 2 3 3 안주면 되고 붙어져 앞에 1등은 먹어줘야돼 8등 보죠 4등 부채기 6등까지 돼 4등... 마지막 잡음 조심 5등.. 4대4... 와.. 미치겠다 진짜 나이스 후빙할까 그냥? 하 씨.. 미치겠다 후빙할까요? 어떻게 할까? 후빙할래? 좋습니다 후빙하자 모르겠다 왜냐면 오히려 타다가 좀 빠르긴 한데 안전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1렘은 그냥 우리 안전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는 이창희씨가 아닌 것 같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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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렸다 나이스 다행이다 ака은 오른쪽 다 왼쪽이다 쟤네 한 명 그리고 어.. 미안 미안 아.. 빈소리 빈소리 괜찮 weekends 저는.. 우리는 안 빠지는 쪽으로 해 쟤네 모르는 것 같은데 오른쪽 가는 거 보니까 안 빠지는 쪽으로 나이스 하나 죽었다 이거 버텨줘야돼 앞에서 하나 빠졌다 끝까지 끝까지 기초 빠지지만 말고 여기서 알지? 네 하나 떨어졌다 앞에있어 다 살았네 빠지게 돼있어 천천히 해 우리 한명 빠지면 바로 이섬사야 압박만 해야지 압박만 바로 앞에있거든 8등 고정이고 이거 1등이 부담이 있어서 빠지게 돼있어 무조건 진짜로 나 왼쪽으로 갈게 압박이 2,3,5,7 2,3,5,7 도 가능하고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그래 해볼게요 6등에 해주면 좋아 내가 먼저 갈게 나이스 나 탈게 그러면 순위 탈게 위로줄게 한번 톡 밀고 유지 저 안탈게요 그냥 스탑할게 스탑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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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대로 그대로 집중 어휴 어휴씨 안전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1,3,5,5,5 나이스 지른게 못다 지른게 못다 다 빠졌어 다 빠졌어 나이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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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감 기믹쳤어 진짜로 1번 주자 2명 선수 정하고 2번 2명 선수 정해줘 이vert 아이 괜찮아 괜찮아 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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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아아아아아 enthusi 빗뽑 꿔바 지금! 구바 그렇지 되나요? spreadsheets 으아아아아하 비슷하게 noises 안 lata 해보자 재밌게 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어차피 마지막 우리가 익시드 싸워만 하면 돼 안 죽었습니다 죽지마 막 아 잠깐만 불리하다 가방 먼저 이거 나 익시드 좀 살려갈게 오르막기에서 써야겠다 마지막에 최대한 뚫고 봉준아 최대한 붙어봐야겠다 바로 돼있어 여기서 쓸게 형 확 붙는다 가서 붙었어요 다왔어 괜찮아 아직 할만해 네 바로 돼있어요 오케이 다시 죽였어 네가 막으면서 와 죽였어 죽였어 치면서 나이스 2등 섰다 오케이 프리치드 직부 봐줘 직부 여기 거리가 안돼 오케이 지금 다 썼어요 지금 이겼어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시발 1대1이야 질섭다 얘들아 나이스 아직 모른다 와 다행이다 봉을 할래? 나 봉을 존나 자신 있는데 진짜 봉을 해볼래? 형님 해보셨어요? 노드립으로 나 해봤어 봉을 하자 그러면 봉을 하자 이거 처음에 익시드 쓰면서 지름기 타야돼 알겠지? 예 아깝이 그럼 따라하면 가봐야겠다 따라하면 현민아 가봐 예 바로 뒤에 있어 괜찮아 이렇게 온저고 미니맥 공무속 타는 말이죠? 어 나 이거? 예 익시드 안타자 근데 아 그래요? 어 탔어? 그래서 저희들이 익시드 썼는구나 그러면 붙어줘 오케이 너 나 안 빠지면서만 간다 그냥 그냥 빠지면 존대거든 진짜 빠지지만마 현민아 지름길 오케이 엑시드 안 쓸모사 파트 한번 빠지는게 존대 진짜 하나 빠졌거든 2대1이야 이제 싸움 하나 완전 나가리야 이거 같이 자폭이라도 하면 되거든 어차피 우리가 유리해 진짜로 나 붙어볼게 예 현민아 같이 죽어도 돼 같이 지름길에서 그냥 쟤 빠트려도 돼 1등 치고 가면 1등 hem pesticides UW ème 잭 wach 훤황 여기서 왠쪽으로 가면 안되 왠쪽으로 가면 안되 빠져 그렇지 Brisbane 1번 승부해볼께요 오케이 형이 해볼께요 프리시드 프리시드 채워올께 니가 승부해 승부해 오케이 그냥 기다려봐 아 안된다 지지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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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행신쓰고 따라 붙었어야되네 GG 까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찢었다